리키! 리키! 남아서 공부 안 해! 남아 안 해? 아! 공부 안 해? 그럼 뭐 해? 남아서 공부 안 해! 남아서 공부! 남아서 공부! 네모! 해! 리키! 남아서 공부 왜 해! 지우! 지우! 왜 해! 한 글자 바꿨는데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네 남아서 공부 안 해! 남아서 공부 왜 해! 뭐가 리키 매튜입니다 그쵸? 화이팅! 이 공통 멤버들 저 좋아합니다 리키 다른 거 있어요? 스타일? 나트 마이스타일 어? 발음이! 타네! 상달리! 어! 발음에 밀린 줄 알았네! 어! 발음에 밀린 줄 알았네! 다음 문제! 이쪽은 우리가 쎄! 오빠! 이건 약간 요즘 느낌이야 요즘 느낌 가! 뿜! 리!